안녕하세요. 컨텐츠 크리에이터 박성호입니다. 보석 중의 최고 보석은 다이아몬드죠. 하지만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다이아몬드는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석탄인가요? 다이아몬드인가요? 어떻게 해야 진짜 오리지널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이아몬드의 영롱한 반짝임, 영혼을 뺏어갈 정도로 합니다. 천연광물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광채가 뛰어난 보석의 왕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오직 탄소로만 이루어진 광물이에요. 탄소를 생각하면 검은색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필, 연필심의 원료인 흑연, 이게 바로 탄소 혼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고대에 금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연금술사들처럼 많은 기업들이 다이아몬드를 직접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1954년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회사가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인조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기술에 의해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인조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하고 원자구조가 똑같아요. 특성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요. 세상에는 진짜 보석같은 사람과 그를 흉내내는 엄청나게 많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진짜는 아주 비싸요. 가짜는 아주 저렴합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구분이 됩니다. 진짜 다이아몬드같은 보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다이아몬드가 가장 비싼 본질적인 이유는 희소성 때문이에요. 다이아몬드는 흑연처럼 생필품은 아니지만 희소성 때문에 보석인 겁니다. 오리지널 다이아몬드는 가장 단단하고 가장 빛나고 가장 귀합니다. 이것이 다이아몬드만의 독보적인 가치예요. 내가 진짜 다이아몬드같은 사람이 되려면 나만의 뭔가가 희소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희소성이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줘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무엇이 독창적이고 독보적인가? 무엇이 다르고 차별화되어 있나? 나는 오리지널 진짜인가? 아니면 남을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짝퉁인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단지 돈 버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석탄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의 목표가 누군가를 빛내주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다이아몬드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단단함과 영롱한 빛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제공한다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내가 진짜 다이아몬드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오랜 세월 동안 깊은 땅 속에서 엄청난 고압과 고온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실현과 실패를 견딘 후에야 빛나는 인생이 만들어지죠. 다이아몬드는 더 많이 팔기 위해서 할인 판매를 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자체가 희소하기 때문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가치를 절대로 할인해주면 안 됩니다. 싸게 파는 순간 나는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많이 팔기 위한 노력보다 더 빛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 그게 최고의 마케팅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꿔도 좋은데요? 아니,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만은 절대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가치가 진정한 성장을 하려면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듯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도 단기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빛난다 싶을 때 박수를 쳐주지만, 내가 어둠에 빠졌을 때는 외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빛나는 척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잠시 빛나는 척하기는 쉬워도 변하지 않는 빛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다이아몬드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석탄에 불과한 나를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를 가장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흙 속에 묻혀서 존재감을 잃고 있던 나를 세상의 보석으로 등장시켜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책 읽기예요. 책 읽기를 하지 않는 것은 보석이 될 생각조차 없는 겁니다. 한 분야를 신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여러 곳에 발을 담그는 멀티플레이어는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멀티플레이를 하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된 가치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열리면 그 하나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단 하나의 가치에 목숨을 거는 것. 가장 먼저 책 읽기의 본질과 기술을 터득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는 최선의 길. 나만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책 읽기입니다. 나만의 최고 가치가 무엇인가요? 잘 모르겠다고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럼 죽을 때 나의 무덤 비석에 무엇을 쓰고 싶은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덤 비석에 쓰고 싶은 그 말이 바로 내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진짜 고수들이 책 읽기 비법. 하루라도 빨리 배우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기술이 바로 책 읽기 기술이에요. 더보기에 링크되어 있는 책 읽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PDF 자료를 포커스 포럼 밴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포커스 포럼에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